모닝 목이 아픈 떠이입니다 저는 지금 일본에 있고요 한 달 살기 하면서 갓생을 살아야 되는데 목이 아파서 큰일입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9분 떠이에 갓생 시작하겠습니다 일본 생활 잘 하고 있는 것일까? 아무도 나는 알 수 없어 어젯밤에 안대를 하고 잤어요 그리고 제가 자고 있는 침대에서 보면 도쿄다 너무 방은이 건조해서 가습기를 사왔는데요 가습기에 킹 받는 점이 하룻밤을 못 가 물을 마시고 싶은데 설거지를 해야 한다 식기세척기가 그리다리 식기세척기 이거를 일부러 집에서 챙겨왔는데 어제 동키호트에 가니까 또 이거 여우티 똑같은 거 팔고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뭘 바리바리 싸들고 올 필요가 없어 편지주달이 다 가는데 비비고 국밥도 어제 동키호트에서 사왔습니다 비비고 국밥도 너무 뜨거워서 좀 씻고 먹어야지 찬물을 부으면 되게 끈 안씩 그다음에 에이 BTS 아 지친다 어 지친다 하하하하하하 잠길 땐 목이 아프니까 꿀떡 이렇게 돼서 긴장돼가지고 이거 한 사발이 어떻게 다 먹냐 쇼타로쿤 나에게 밥을 먹을 용기와 힘을 줘 쇼타로 잘 먹으니까 밥이 잘 넘어가 이비인원과를 가려고 좀 알아봤는데 이렇게 병원이 없어? 그리고 점심시간이 왜 이렇게 길어? 뭐? 11시 반에 점심시간이 시작해서 3시에 다시 연대요 뭐야? 방금 양치하고 시술하고 나왔고요 자 먼저 토너 대신 한 번 닦아주고 제가 지금 일본에 와 있는 이유는 어학연수를 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대학교 재입학한다는 얘기가 뭔가 여러분들 사이에서 와전돼가지고 아니 일본 대학에 가신다고요? 뭐 이렇게까지 지금 일본에 와 있는 게 한 달 살기 겸 어학하려고 왔어요 일본어 특히나 요새 발음에 조금 부족함을 느끼고 있어서 발음 교정을 좀 메인으로 하려고 일본어 상급자들을 위한 과외 선생님을 구했습니다 그분이랑 온 오프라인으로 수업은 시작했어요 벌써 일본어다운 발성부터 시작을 하더라고 그 선생님은 높은 소리로 머리를 울리는 게 일본어다운 발성이라고 지난 첫 번째 수업 때 배웠거든요? 그래서 한국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낮은 음으로 발성을 하고 공기가 팝 팝 팝 팝 팝 팝 팝하고 앞으로 나가는데 일본어는 입 안에서 공기를 그냥 먹은 채로 얘기를 하는 느낌으로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ㅏ roxy 라는 높은 음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목이 맛이 가 가지고 짠 바이오일보 판테나 시카 블랜쉬 앰플 이것도 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인데 이 방 자체가 건조하의 싸움이다 보니까 아.. 설만한 거 같애 여井 와튼 2월에 일본에서 한 달 동안 단기 어학연수 여러분 한 달이라도 어역연수를 쳐줄거야? 어역연수를 쳐줘 그리고 뾰롱 마무리로 바이오 1포 판타노시카 블루미쉬 크림 일본에서 이제 앞으로 갓생을 살려고 하는데 저의 갓생 계획은 이렇습니다 먼저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핫 요가를 간다든지 아니면 헬스장을 간다 그리고 오후 시간에는 일을 한다 회사원 A채널 B채널 J채널 촬영을 한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에리코네일 학원을 다닐 겁니다 아크릴네일 스쿨에 다닐 거거든요 제가 지대로 배워서 한국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녁때는 어학수업 숙제나 아니면 선생님이랑 수업을 한다 밤에는 사우나에 갔다가 집에 돌아와서 꿀잠을 잔다 요런 일정으로 지금 11시 반인데 이따가 1시에 핫 요가 첫 번째 수업 체험 수업 신청을 해놨거든요 나한테 맞을지 어떨지를 좀 보려고요 근데 핫 요가가 또 이렇게 뜨거운 곳에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얼굴이 많이 달아오를 거 아니야 바이오일보 판테놀식과 블레미쉬 크림으로다가 수분케어 탄탄하게 해주고 바이오일보 판테놀식과 베리어 크림미스트 음 반짝반짝하네 그래서 하루 일과표 아침에 일어나서 집안일, 한요가, 점심, 일, 숙제, 사우나, 꿈나라 요렇게 한 달 동안 화이팅 해볼 수 있겠지? 화이팅! 어제 저녁에 뉴스를 보는데 일본에 10년 만에 한파가 어쩌고저쩌고 막 이랬거든요? 여기 일본도 현마다 우리나라 지면 도우마다 조금씩 기후 차이는 있겠지만은 여기 지금 도쿄 기온은 영하 1도거든요? 장난다리? 너무 따뜻하잖아? 참고로 한국의 오늘 낮 기온은 영하 19도 이 정도면 돼야 이제 한파 이름 좀 내밀고 방귀 좀 낄 수 있는 거지 그쵸? 길거리가 정말 조용할 일이야 과연 시간 맞춰 들어가서 진찰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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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진찰 중, 오케이 실례요 여기서 의사쌤이 아이스크림 수풍 갖고 같은 거 이렇게 쫙 찢어서 아 이렇게 해보시더니 그렇게 심한 붓기는 아니라고 약 주신다고 항생제를 한 번 해보셨고 유용한 부품 하이 위험생이 되고자이마스 아 네 된다 병원에서 현금 다 써버려서 다행이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약도 받았겠다 핫 요가까지 걸어서 20분 오케이 가자 렛츠고 여기가 제가 예약한 핫 요가 스튜디오거든요 여기 단체 클래스니까 다른 손님들도 있을 수 있어서 갔다 오겠습니다 비 나 왜 이렇게 붓기가 싹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드냐 마스크가 젖어가지고 너무 추워서 그냥 마스크 벗고 집에 걸어서 가야겠어 한 요가라 그래가지고 엄청 막 답답하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별로 그렇지는 않았고 그냥 아랫목에서 가습기 빵빵 틀어놓고 운동하는 그런 느낌? 그냥 몸을 아침에 딱 지져가지고 활성화 시킨다 그런 느낌에서 괜찮을 것 같은데 한 달에 여섯 번 사용할 수 있는 티켓을 등록하고 왔습니다 근데 지금 한 요가가 땀을 엄청 많이 내니까 레깅스까지도 젖었나봐 다리가 엄청 시려워요 잠깐 나 여기 길을 잃어버린 아이가 된 것 같은데? 뭐 걷다 보면 나오겠지? 씻고 나왔습니다 얼굴이 짝짝 갈라질라 그러네 갈라질라 그래 패드패드 여기 방이 너무 건조해 씻고 나왔는데 벌써 짝짝 말랐어 심지어 땀도 흘려가지고 밀착스 아니 제가 외국 나가면은 피부가 항상 안 좋아지잖아요 벌개지든 뭐가 나든 사막화가 되든 그래서 이번에는 좀 그걸 덜 해보려고 여기 오기 전에 나 리주에이드 맞고 온 거 알아요? 뭐 맞았다기보다는 리주에이드는 이제 도포형이라서 발라주는 거지만 피부가 너무 뽀얗게 맑아졌었는데 저놈의 에어컨 난방으로 인한 건조함에는 당해낼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데리고 온 것이 바로 요겁니다 짜잔! 바이오힐보의 판테놀 시카 랩핑 키트 이거 너무 귀엽죠? 도시락 가방 같죠? 여기 안에 뭐가 들어 있냐면요 바이오힐보 판테놀 시카 블램시 크림이랑 요거 제가 아침에 썼던 스테인리스 스파츌러가 있어요 그리고 요런 거즈 화장솜이 들어 있거든요 바이오힐보의 판테놀 시카 크림 저희 채널에서도 여러 번 제가 소개해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와 이렇게 랩핑 키트로 나오면서 이 친구의 좋은 점을 2배, 3배, 5배, 10배 막 이렇게 향상시킬 수 있는 키트로 나온 것이야 지금처럼 뭐 외부 환경 뭐 격한 운동 스트레스로 인해서 거칠거칠해진 피부에 뭐가 필요하다? 진정 장벽을 잡아줘야 된다 바로 이 크림이 이번에 랩핑 키트로 새로 나오면서 샵에서나 봤던 랩핑 진정 케어 요법을 집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다 집에서나 따라할 수 있어 그냥 바르는 것보단 솔직히 귀찮겠지 하지만 그렇게까지 막 번거롭지 않아 스파츌라를 이용해서 크림을 얼굴에 도포해줍니다 슬라임 제형 요고 요고 다 아시죠? 적당량 떠서 특히 붉고 건조해진 부분에다가 이렇게 삭 잼 바르는 것이야 내가 제일 힘든 여기도 잼 삭삭삭 이게 또 제형이 탱글탱글하고 촉촉해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하면은 삭 이렇게 또 가볍게 부드럽게 올라가 크림 도포해줬으면 그 위에다가 랩핑거즈를 올려주는 거예요 요렇게 목에도 요렇게 이 위에다가 다시 한번 크림을 얇게 싹 도포하는 거예요 싹 랩핑거즈가 잘 젖을 때까지 메이크업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대충대충 바르면 되거든요 물론 그건 있어 크림을 많이 쓰긴 해 하지만 대용량으로 넣어줬잖아 100ml야 100ml 이 크림이 그냥 발라도 사용감이 되게 촉촉하고 그런 거 아시죠? 요렇게 크림 바른 거 위에다가 랩핑거즈 올려놓고 또 한번 크림을 발라서 이중 보습을 해버리는 거지 바이오일보 시카크림이 또 그냥 시카가 아니잖아요 판테놀이 5% 함유된 판테놀 시카크림이잖아요 판테놀 성분을 피부에다가 바르면은 피부에다가 수분막을 채워줘서 스트레스 때문에 지친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켜준다 라고 합니다 요렇게 하고 10분 딱 기다리면 되는 거야 그 사이에 또 나를 찾는 연락들이 와 있네 여러분 그거 알아요? 건조하잖아 이 방이 크림을 이중 보습을 했는데도 번쩍번쩍 마른다? 그럴 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요? 안개 분사 요러면은 한 단계 더 고보습 케어 된다? 10분 조금 넘게 지난 거 같은데 뛰어볼게요 볼이 아까 제일 빨갰잖아요 어머나 대박 이 다리 목도 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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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러고서는 나이트 케어라면은 판테놀 시카 블레미쉬 크림 바르고서는 자겠지만은 낮이니까 비비크림 바르고 눈썹 그리고 앞머리 좀만 정리했습니다 옷도 입었고요 일을 처리하고 그럼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지금 지금 노트북도 갖고 왔지만은 요새는 거의 핸드폰만으로 웬만한 일은 저는 가능해져가지고 되게 일하는 것처럼 안 보인다 그쵸? 오늘은 여러 가지 일정이 많습니다 오모태산도에 가서 재물을 받을 거고요 오랜만에 속눈썹 연장은 아니고 파마를 하려고요 속눈썹 펌 한 다음에는 오늘 PT를 예약한 게 있어서 PT 받고 7시에 사우나를 예약해 놨습니다 오늘 완전 바쁜 갓생 하루 살 겁니다 리 지금 살짝 메이크업 하고 갈 거라서 어차피 아이 메이크업은 속눈썹 펌 할 때 방해되니까 얼굴 색이 좀 덜 빨간 것 같다 뭔가 붓기가 있는 듯한데 이따가 PT하면은 붓기 빠질 것이야 마침 스킨케어 요만큼 이렇게 쫀득쫀득하게 돼가지고 과장님 6층 잘 먹지? 오늘의 따이룩입니다 정바지에 요러고 요러고 타보자 일본 지하철 화이팅 자 나의 목적지는 오모태산도 여기였으니까 2번 플랫폼으로 타면 된다리 2번 플랫폼으로 타면 된다리 2번 플랫폼으로 타면 된다리 2번 플랫폼으로 타면 된다리 계속 이렇게 차를 찍고 김저선으로 갑시다 오모태산도 폐차 갔습니다 이럴갑시다 제모하러 왔습니다 여기가 저런 질문을 하면요 하나도 안 하거든요 하나도 안 하다 속눈썹 파마 찍어가지고 이쁘게 파마 받았습니다 위아래 다 파마했어요 근데 몇 개월 동안 제가 계속 속눈썹 연장을 했잖아요 그걸 계속하다 보니까 내 속눈썹이 이쪽이 지금 더 짧거든요 짧아졌어 돌아와가지고 운동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PT 받으러 갑니다 요거는 운동 후에 갈 사우나짐 오늘 하루 중에 제일 기대되는 이벤트 오늘 하루 중에 제일 기대되는 이벤트 사우나 하러 가고 있습니다 사우나에 도착했습니다 노래방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찬물 너 이거 맞는 것이요? 싫어요? 보통은 한 14도 이상 그런데 근데 여기가 사우나실 되겠습니다 사우나실 안에 조명을 제대로 컨트롤할 수 있어 지긋터리 이 방에서는 유튜브 연결해가지고 내가 보고 싶은 영상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인생이다 너무 개운한 사우나였다 랩핑키트 챙겨왔습니다 사우나 갔다 오고 가니까 텐션이 다르다 좋다 기분이가 촛촛촛 물하고 머리 말게요 집에 갑시다 오늘 저녁식사는 제소스프 그 한국에서 맨날 만든 거랑 조금 맛이 다르게 됐는데 이 정도면 익은 거긴 집에서 갖고 온 올리브유를 콸콸콸 콸콸 어느새 미나토구에 하루가 이렇게 해가 저물어 가고 도쿄타워에는 불이 켜졌네요 아직 오늘로 일본에 온 지 일주일하고도 3일이 지났군요 일본 생활 잘 하고 있는 것일까 제가 왜 이렇게 기운이 없냐면요 어제 외보노 선생님한테 엄청 혼났어요 연습 안 한다고 숙제도 잘 안 한다고 너무 안 일했어 나는 일본어 진짜 내가 잘하는 줄 알았거든 하나도 못해 하나도 못해. 패드 정리 한 번 해주고 랩핑 관리 한 번 해줄게요. 마음 안 진정시키기 위해서. 크림 넣어주시고. 특히나 일본 사람들 성향이 다른 사람이 말하다가 틀린 거 이런 거 있어도 지적하거나 그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나는 일본 말 되게 잘하는 줄 알았지 내가. 막 그럼 선생님이랑 이렇게 해보니까 틀리게 말하고 있던 부분이 한둘이 아닌 거야. 너무 많은 거야. 어떡하지 이거를? 한 달 만에 싹 다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 시간은 없는데. 나의 자식은 숙제도 안 하고. 연습도 안 하고. 이제부터는 진짜 연습뿐이야. 아무도 나를 말릴 수 없어. 응원 많이 해주세요. 10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삶은 계란 하나 먹고 왔고요. 그래 이렇게 풀즈가 있을 바에야. 이 시간에 연습을 하는 게 낫지 그쵸? 발음 연습 파이팅 파이팅. 아자아자. 아 시원하다. 기분이 괜찮아지네. 요고 요고 쓰까 쓰까 해서. 듬뿍 뿌려서 촉촉스 하게 한 다음에. 일본어 연습을. 겁나 짱 열심히 한다. 파이팅. 어머 근데. 피부가 뭐 이렇게 좋아졌지? 피부가 뭔가. 붉은 키가 잡혀지고. 뽀얘지고 있는 게. 뭔가 보이는 것 같은데. 기분 살짝 좋아졌으니까. 이 여세를 몰아서. 파이팅 넘치는 일본어 연습을 한다. 파이팅. 바이오일 보호해서. 우리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알맹이만 쏙쏙 뽑아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제가 정말 잘 사용한. 판테논시카 크림 랩핑 키트. 이게 정가가 45,000원인데요. 32% 할인된 37,80원에 가져갈 수 있게 됐습니다. 특별 브랜드 위크 행사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2월 10일, 11일, 12일. 딱 3일 동안.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벤트가 또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증정 행사인데요. 이 판테논시카 랩핑 키트를 구매하시면. 판테논시카 앰플을. 무려 한 개 아니고 두 개. 증정을 합니다. 선착순이라서 빨리빨리 들어오셔야 되고요. 이게 얼마나 큰 혜택이냐면. 랩핑 키트랑 앰플 두 개랑 합치면. 정가가 88,200원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65%나 할인된 셈인 겁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꼭꼭꼭 챙겨 가시고요. 제가 같이 썼던 더마패드랑. 미스트 할인 정보도 꼭꼭꼭 확인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 링크로 확인해 주십시오. 앞으로 올라올 일본 관련 콘텐츠들. 많이많이 기대해 주세요. Girl CrewRRRições. Outro Outro 시 prevention emoc¹ birth